음악 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연장 소식과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하는 매거진원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제3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내보면 어떨까요? 원기 106년 3월 넷째 주 매거진원 시작합니다 음악 3월 19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원불교 사상연구원 주관으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구화시대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대회는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 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지난 3월 19일 지구화시대의 인문학, 경계를 넘는 지구학의 모색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낯선 개념인 지구학은 지구자연과학, 지구사회과학, 지구인문과학을 통칭하는 새로운 학문 범주로 20세기 후반에 서양에서 대도되기 시작한 글로벌 스터디즈를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기조 강연을 포함하여 지구형 이상학, 지구정치학, 지구평화학, 지구인류학 등 총 14개의 지구학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구학을 주제로 국내에서 이 정도의 방대한 규모의 학술 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원불교 사상연구원은 이번 지구인문학 학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1년 동안 매주 3시간씩 지구인문학 스터디를 개최하고 울리이백의 지구화의 길을 비롯하여 토마스 베리의 지구의 꿈, 클라이브 해밀턴의 인류세, 제인 베넷의 신유물론 등 지구인문학 관련 서적들을 읽고 토론해 왔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종래의 인간과 국가 중심의 학문에서 벗어나 지구 그리고 만물과도 공생할 수 있는 자생적 인문학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길 기대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불교는 빠르게 새로운 교화 방법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교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6일 광주전남교구가 온라인 법회 훈련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월 광주전남교구는 온라인 활용 교육을 가졌고 그 효과로 비대면 교화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3월 16일 온라인 법회와 훈련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이 다시 한번 실시됐는데요 이번에는 실시간 온라인 법회가 아닌 법회 후 콘텐츠를 만들고 자막과 음악 등을 넣는 편집을 통해 교화 방법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광주교당 김재헌 교도가 강사로 함께했으며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고 제작한 영상을 직접 인터넷에 올려보고 또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는 등 각 교당의 장단점을 어떻게 훈련이나 온라인 법회에 활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화는 물론이고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온라인 프로그램 교육들이 더욱 다양화되고 활성화되어 교도뿐만 아니라 비교도들의 교화에도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남교구가 마음공부대학 봄학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상시훈련 실천의 앞장서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은 매년 봄과 가을에 학기가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가을학기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번 봄학기도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기획했습니다 교리 실천과 마음공부 생활화를 열어갈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이 원기 106년 봄학기를 맞이했습니다 경남교구는 교도들의 신앙과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전 실천으로 마음공부대학을 개설했는데요 원기 99년 10월에 첫 학기를 시작해 매학기 40명에서 60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해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환을 계기로 작년까지 수강인원이 줄었다가 이번 학기에는 총 52명의 공부인들이 참여하며 다시금 뜨거운 공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14학기째인 원기 106년 봄학기는 지난 3월 19일에 시작되었으며 오는 6월 4일까지 총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개강식에서는 공부인들 전체가 돌아가며 어떻게 마음공부대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경열 경남교구장의 마음의 원리에 대한 강의도 함께 했습니다 한편 이번 학기 강좌는 이경열 경남교구장 4회 박영훈 원무 5회 정인성 원무 1회 학원양 원무 1회 김대해 교무 1회의 강의로 구성되었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정전강의 60분 단별 문답감정 90분으로 진행됩니다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서울 등 전국의 공부인들이 함께하면서 비대면 시대 새로운 교화 방식을 정착해가고 있는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과 함께 원기 106년에도 신앙 수행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교도들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과는 다르게 신심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북교구 청년부부단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3월 20일 북전주교당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3층 대법당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북교구부부단연합법회가 첫 시작을 알린 건데요 교구연합 청년부부단은 20, 30대 대학생 및 청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던 중 결혼과 육아로 인해 교당을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해결책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원불교 신앙이 아닌 경우 또 육아로 인해 청년법회나 일요일 오전 일반 법회에 참석하는 게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마음만큼은 항상 교당에 있었던 청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청년부부단을 결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결성된 청년부부단은 3월 20일 토요일 첫 법회를 받고 특히 아이들과 함께 교당에 올 수 있도록 어린이 법회도 따로 준비해 어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교당과 친숙해지고 원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함께 원불교를 다니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청년부부단은 끊임없는 불공을 들이기로 하였으며 더 나아가 청년부부단이 일반 법회 교화와 어린이 법회 교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터전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부부단 연합법회를 기획한 인후교당 오세은 교도는 2030 교도들이 결혼과 육아로 인해 신심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마음을 챙기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교당에 스며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부단 연합법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부부단 연합법회를 함께 기획한 교동교당 김가영 교도와 흔쾌히 응해주신 북전주교당 이철원 교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전북교구 청년부부법회는 앞으로 매달 1회 진행 예정이며 추후에는 매달 평일 1회, 주말 1회로 시간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청년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다시 한번 경기 인천교구 원불교 청년들이 연합법회를 통해 모인 건데요 수원교당 대각전에서 진행된 청년연합법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21일 교구 청년 담당 교무들과 청년 회원 30여 명이 모여 수원교당 대각전에서 경기 인천교구 청년연합법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합법회는 마주봄이 힘들었던 날들을 뒤로 하고 다시 봄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봄을 의의로 두었는데요 각 교당 청년들의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신구 임원 인사와 임원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안성호 교문은 나를 찾는 마음공부 나를 놓는 마음공부라는 주제 설교를 통해 내가 사는 집은 한번 알면 잘 찾아가듯 이론상의 진리도 확실히 알아야 언제나 경계 속에서도 본성을 잘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앙과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법연과 지도인의 문답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경기인천교구 서원성 청년회장은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시기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법회를 무사히 잘 볼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연합법회를 통해 경기인천교구 각 교당 곳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며 즐거운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함께하는 청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자연을 생각하고 지구를 살리는 김포교당 어린잎 뛰놀숲이 지난 일요일 오전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김포교당 어린잎 뛰놀숲은 서울교구가 원기 106년 동행 프로젝트로 새롭게 선보인 지역교화를 위한 교당연합활동 지원사업 당선 프로그램으로 교도와 지역이 함께하는 동행교화의 모델이 되고자 김포교당과 원불교환경연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뛰놀숲 3주째를 맞은 3월 21일 일요일 아침 2명 3명 그룹을 지어 김밥 만들기에 들떠 있는 아이들 중에는 교당 어린이 회원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애초 10명 이하로 지원자 수를 제한했고 올해 뛰놀숲 대상자는 총 9명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야채를 썰고 프라이팬에 볶아서 김밥으로 완성하기까지 선생님은 그저 거들뿐 처음부터 아이들의 손으로 완성되게 돕는 뛰놀숲 현장은 기쁨과 재미와 유익이 함께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로 활동해 오다가 결혼 후 육아 문제로 교당에 소원해졌다는 방성인 교도는 아이들이 뛰놀숲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도 다시 챙기게 되었다며 특히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찰나에 김포교당과 원불교환경연대가 환경감수성을 높이는 어린이 뛰놀숲 프로그램을 연다는 소식에 주저없이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포교당 윤미승 교무는 단독교무이지만 원불교환경연대와 협력해 사업을 하니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미래세대와 알아간다는 점에 큰 소득이 있다며 어린이 뛰놀숲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김포교당 뛰놀숲은 현재 원불교환경연대 이태은교도가 돕고 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테마가 있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김포시민을 중심으로 강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인 김포교당 어린잎 뛰놀숲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3월 20일 삼동 배내 청소년 수련원이 교도 정기훈련을 가졌습니다 언택트로 진행된 이번 정기훈련을 통해 훈련에 참가한 교도들은 생활 속에서 꾸준히 훈련해 나갈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3월 20일 열린 삼동 배내 청소년 수련원 언택트 교도 정기훈련의 주제는 믿음과 정성으로 진급합시다 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0여 명의 교도들이 참여하면서 훈련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전했는데요 삼동 배내 청소년 수련원 김보선 원장의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 바라보기라는 주제 강의에 이어 김세은 교무의 슬기로운 연불 수행 프로그램에서는 연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불의 요지, 연불의 방법 등에 대한 법문을 합독했고 훈련 참가자들의 연불 실습을 통해 연불의 참 의미와 공덕을 되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영 교무와 함께한 몸바라기 절 수행 시간 역시 참가자들은 몸과 마음에 정성을 다해 절 수행을 직접 실습했고 실습이 끝난 후에 감상담을 나눴습니다 삼동 배내 청소년 수련원에 이번 언택트 교도 정기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의 교화력이 향상되어 훈련의 주제처럼 믿음과 정성으로 진급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높은 호응 속에 연이어 비대면 강좌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원불교 에스페란토회입니다 원불교 에스페란토회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한국 에스페란토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3기째 에스페란토 원불교 교서 강좌를 개설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리투아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최보광 원문은 원불교 전서와 대산종사 법어를 에스페란토로 완역해 공부 지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에스페란토 원불교 교서 강좌 1기는 원불교 교도와 비교도를 포함해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23일 시작되었습니다 2기는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월 18일 시작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각각 1시간씩 2월 8일까지 총 7회 진행되었으며 에스페란토 불조 요경의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공부했습니다 현재 3기는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2월 15일 시작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각각 1시간씩 에스페란토 원불교 정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는 수업 참가자가 정전을 읽고 나면 최보광 원무가 해석과 더불어 부연 설명을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에스페란토 문체나 문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량교당 박화숙 교도는 문장이 명확한 에스페란토를 통해 한국어 교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고 비교도인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이번 기회에 원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동시에 에스페란토를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감상담을 전했습니다 한편 공부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최보광 원무는 원불교는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린 종교라며 해외에서 에스페란토 사용자들이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가라고 물으면 원불교 교도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대답할 수가 있도록 이번 강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부탁했습니다 한실교당 정복원 지도교무 또한 이번 경전 강좌는 에스페란토로 세계교화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쉼없이 정성을 다해온 원불교 에스페란토 협회 회원들의 염원이 이뤄진 결과라며 이를 시작으로 비대면을 이용한 교화 활동에 더욱더 힘을 쏟자 라고 당부했습니다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면서 활기를 띄고 있는 원불교 에스페란토 협회의 비대면 강좌가 앞으로도 원불교 교도들의 공부심을 더욱 진작시키고 비교도인들에게는 원불교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매거진원 초대석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계약을 한 지 한 달여 되어 갑니다 원불교 또한 청소년들의 성장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고 꾸준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교육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분 모셨습니다 대구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화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이 계약한 지 이제 한 달여 정도가 되어서 아직은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와중에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흥방송 시청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대구 강력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이제 곳곳에 꽃도 만년한 봄 기온이 만년한 계절인데요 원흥방송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새롭게 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처음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난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대구에서는 학교 내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상황과 대처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에는 정말 우리 대구가 많이 놀랐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등교 계약을 교육부에 연기를 요청했고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격 학습에 대한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전국적인 원격 수업이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대구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조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학교의 방역과 학생들의 안전은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 감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방역을 체질화하고 생활화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협조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일치가 되어서 안전한 학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물론 잘 해 오셨지만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위한 2021학년도의 방역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전체에 시스템 방역에 역점을 뒀습니다 모든 학교의 열화상 카메라부터 체온 측정기 그리고 손 소독을 즉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많이 도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가 진단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진단율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역 인력을 합충해서 2천여 명이 넘는 방역 인력이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가밀 학급에는 방역과 더불어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보조 교사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을 현장에 장학사를 직접 보내어서 학교마다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완하면서 올 한해는 안전한 방역 속에 충실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대구시와 함께 신속 방역팀을 구성을 해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학교 역학조사나 선별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아울러 갖췄다는 게 올 한해 좀 안정적인 학교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대구시 교육청과 학교법인 삼동학원이 대한학교인 한우란중학교를 개방형 사립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최적화된 교육을 평등하게 받는 것 이 부분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도 좀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네, 2018년 개교한 한우란학교는 공립대한학교 형태의 특성화 중학교인데요 올 1월 14일 첫 번째 졸업생이 졸업을 했는데요 한우란중학교는 교육과정이 굉장히 아이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학기에서부터 또 체험형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아이들을 정말 잘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대구 교육의 비전인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과 그리고 교육청의 시스템이 일치가 되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우란중학교가 더욱 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이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예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특수학교인 예아람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한우란중학교처럼 역시나 이런 특수 또 특성화 교육의 앞장서는 대구시 교육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다품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굉장히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품교육은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의 특성과 적성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인데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구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들을 그리고 또 두뇌 특성까지 우리가 진단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의 특성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잘 보듬고 안아서 어떤 아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교한 예아람 학교의 경우에는 장애 특성화 학교인데요 유초중고까지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서 장애 특성화인 장애 학생인 경우에도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지역 아이들의 장애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교육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교육 환경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뉴노멀 시대 미래 교육을 위해서 유연한 대처도 강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원격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원격 수업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모든 학교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건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전체 학교에 약 12만 대의 스마트 기기를 우선 보급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초중고 학생의 숫자가 25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었는데요 특히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스마트 기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해서 원격 학습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모든 학교에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만 보급되었던 교사용 노트북을 초등학교에도 추가로 보급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노트북을 통해서 아이들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을 구축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3실 이상을 구축하고 있고 작년에는 성면을 재개화한 214교회의 무선 인터넷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선생님들의 연수를 강화해서 원격 학습과 더불어 블렌디드된 수업 방식을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원격 수업이 실시가 되면 디지털 격차나 학습 격차가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원불교의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화 활동이 많아지면서 장비나 또 기술력 등의 차이로 인한 교단 간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교육적으로 이런 학습 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대책이 또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는 모든 학생이 하나의 디바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보급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 진단을 전수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를 표집하는 방식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단 보정 그리고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면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1수업 2교사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뇌 코칭 이런 등등의 기법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정밀하게 보고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꾸준히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면 학력 격차도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원격 학습에 따른 피드백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대구의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 느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학습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원불교회의 경우 본공활동으로 빨간 밥차라는 이름의 무료급식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대구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초중급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급식은 내년에 시작하기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해 당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교육비와 그리고 급식비 모두를 혜택을 받게 되어서 1인당 한 25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절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대구교육청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교육정책들은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좀 위기 상황에서도 대구의 미래 역량 교육을 위한 중단 없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학습을 맞춤형하는 에듀텍 활용 교육과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화 교육을 특별히 대구교육청의 모토로 해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말씀 드리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기 106년 4월 28일 대각계 교절을 경축하는 영산성지 천여래 등의 주인공을 모십니다 천여래 등은 3인에서 5인 단위 가족당 1등을 원칙으로 하며 4월 2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천여래 등 점등식은 4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원불교 영산성지 대각터에서 진행됩니다 은덕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소태산 아카데미가 4월 1일 개강합니다 불교 사상사 속에서 본 원불교라는 주제로 함께하며 원광대학교 교수 원익선 교무를 강사로 모시고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총 12주간 진행됩니다 온라인 줌으로 만날 수 있는 소태산 아카데미에 교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울교구에서는 온라인 교화에 도움이 되는 줌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4월 6일 한강교당 멀티룸에서 진행되며 줌 활용 교육에 관심 있는 서울교구 내 출가 교육자분들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 활짝 웃는 사진을 집안에 걸어놓으면 긍정적 사고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반대로 찌푸린 얼굴 사진을 보면 현실에 더 집착하도록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물이든 사진이든 복을 불러드리고 희망을 키우는 데는 웃는 모습만 한 게 없지 않나 싶은데요 여전히 불안정하고 힘든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웃음을 찾아가려는 노력만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